크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덕입니다 오늘은 GTA5 싱글 또 윽길럿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이번 맛은 형기증, 아 형기증 나기 때문에 소리 안 지를게요 아! 빵찌네! 이러면 또 소리 지를 거면서 아닙니다 소리 안 지릅니다 이거는 GTA같은 경우는 칼로리 소모 진짜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소리 지르면 이게 진 다 빼요 끄용이 벼부잡아 깨! 끄용이 벼부잡아! 고맙습니다! 아 예! 제 리액션으로 제 트래버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 트래버 정말 헷간지죠 고맙습니다, 첫 첫 감사합니다 스님님 감사합니다 와 정말 멋있는데 와우 우와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창밖으로 보이잖아 사람들이 이때 내가 만원금을 사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막 보면 보이잖아 가까이 보이는 것처럼 어? 막 그래서 여름이면 집안에서 씨봐요? 이게 집안에서 막 흥분된다니까? 아닙니다 저도 모르고 흥분됐네요 자 가보자구요 오늘도 신건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증 사람은 누구나 관음증이 있습니다 몰래 막 훔쳐보고 그러면서 흥분하는 누구나 있습니다 에헥! 어 에헥! 오케이 훌륭한 착취였어 음... 옙소? 진짜야! 누구나 훔쳐보면서 막 흥분하는 그게 있어요 진짜 자 저스네 이러면 트레버 미션을 하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어 흠 오케이 나를 위엔 나를 위에서 딱 저기 자 난 내꺼야 자 시추하쿠차우 한번 가볼까? 자 미션을 한번 해보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수사구 FBI 자 시작부터 어 오늘은 좀 빨리빨리 미션을 시 아 아 사람이 다쳤는데? 아 아 그래 신호등이 걸려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보기가 좀 힘들지 근데 빨간불이네 아 씨발 뒤졌다 야 신호등 바뀌면 바로 씨발 로텔이로 갈거야 아하 진짜 아프다 아 아하 진짜 아프다 아하 아 아 신호등 바뀌자마자 씨발 버릇을 죽일거야 신호등 바뀌자마자 으아 씨발 재미있겠다 야 아이 씨발도 쥬스 턱주가리 쳐먹어 재미있겠다 마 멈춰봐라 마 멈춰봐라 그 씨발 좋아? 그 재밌어? 재밌냐고 아 안돼 안돼 좋았어 나도 한번 타 어 승차감 좀 느껴보자 오 우와 씨발 점프 점프 오 맨 와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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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어어 아아 죄송해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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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퇴새끼 뜨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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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헥 헤헤 잠깐만 아이 말이에요? 아 씨 퇴새끼 칼로리 빼 이 짱남새끼 뜨헥 뜨헥 안녕히 계세요 빨리 도망쳐야 겠어 사람들이 많이 많이 봤어 니 참는 왜 개정한거야 씨 죄송합니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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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쪄 아니 씨 사람이 쓰러졌잖아 아니 뭐야 말도 안돼 내가 전화를 해서 내 오토바이 어디갔어 말도 안돼 내 오토바이 어디있냐고 너구나 이 개새끼야 니가 팔아먹었지 콕 걸렸다 죄송합니다 아 안돼요 잡아라 안돼 헐 아 잡혀야겠다 자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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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양이를 죽였어요 제가 고양이를 죽였어요 저 죽이세요 저 저 안죽이세요 저를 죽여도 되는 놈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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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죽여라 난 이 개스러워 이마 빨리 안 제포해 안 제포하냐고 이 씨 남아 어서 너를 제포하는게 좋을거야 바로 빨리 제포해 어서 제포만 이 씨 이마 하 빨리 쥐이마 내가 고양이를 죽였으니까 어서 제포하는게 절까지야 어서 빨리 빨리 스탑 스탑업 스탑업 비치 하 좋아 드디어 죽는거다 헤헤 근데 너는 죽이고 죽어야지 저 애 죽어도 되는 날이야 미안하구나 고양아 미안하구나 나란 놈에게 나란 놈에게 음명을 헤헤 거두다니 목숨을 거두다니 에헤헤헤 고양아 미안하다 헤헤 안되겠어 자설로 삶을 삶을 마감해야지 나같은 놈은 죽어도 싸 냉정 나같은 놈은 죽어도 싸 냉정 인생 안녕 어르렛 때리란다 으아하 고양아 너를 위한 속죄를 한다 이게 다 아 이게 다 노 숫자 때문이야 자전거 그거야 한눈에 팔게 만든 그것 때문이야 아 타살 아니에요 그 발목에 그 떨어졌잖아요 발목에 대한 충격이 시간차로 딱 온거기 때문에 자살입니다 자살 좋아요 이제 미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헨님과 같습니다 5,000달러 천원 만원씩만 100만원 100만원 날리는데 500만원 미친거 아냐 두루루루루루루 와우 소 그레이트 차 이거 뭐지 엠블럼만 볼게요 아 저는 제 발바닥에 눈이 달려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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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우 정말 차가 기똥차게 좋으시네요 비켜보세요 아 101개 고맙습니다 구일동님 구일동 모더편님 고맙습니다 제 리액션으로 리액션으로 스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턴트 네 우선 또 중계방을 열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녀의 미모님 400개 고맙습니다 아 이거 우선 101개 스턴트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미모님 고맙습니다 그녀의 미모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면 닉네임대로 그 여자 시민을 찾아서 미소짓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여자 오우 일단은 오 일단 이뻐요 오 크레튼 왓 더 크랩 어 여기 있네 여자 안녕 우선 웃어 웃어볼래? 안웃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미소가 되게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야겠어 오 쉣 그래 뭔가 이런거 되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워킹걸처럼 보이는 어 헤이 잠깐만 헤이 헤이 우와 중심 남는거 보소 나오 누누누누누누 кварти 잠깐만 됩니다 여기도 대단히 오 아이씨 예쁜 여자가 없네 그래 우선 좋은 차를 타고있는 여자가 분명히 또 좋은 그 미소를 갖고 있을거야 자 멈춰보세요 멈춰보세요 네 당신 입니다 어우 이어보이는 차 차네요 이쁜차 이거 더 세어보겠습니다 저 이뻐보이는 차, 차네요 예 이쁜차 자 이것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켜보세요 와우 와 진짜 영혼까지 모았네 니 여자냐? 니 여자야 이거? 마 니 여자나 못었다 안녕하세요 이쁘시군요 와우 정말 영혼까지 모으셨군요 하하하하 어후씨 **** 눈은 어때 너 내 줄 모르겠네요 우와호호하 우와허호호 음메음메 하하 웃으세요 웃으세요 짓습니다 당신이 시킨 이벤트입니다 예를 보세요 당신과 당신 남편이 백일 이벤트로 지금 시킨 거에요 겁먹지 마세요 자 이벤트입니다 놀라기 마셧돼앗 데헤앗 자 내리세요 아 좋습니다 한번 밑에서 짓게 할께요 에스코트 강제 마라톤 에스코트 오오! 내가 안했어 내가 안했어 내가 안했어 뭐야 우아! 아니! 아 염색 염색이구나 오 저 뭐야 빨간색 염색인가? 자 안했습니다 어휴 속냥 게임인가 봐 저 머리가 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허 12년 어이구 밟아달라고? 저도 모르게 정복감이 늘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녀는 과연 웃었을까요? 과연 리액션이 실패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웃었습니다! 입과의 졸음이 딱 진거 보세요 여러분들 얘들면 웃은겁니다 아이고 리액션 성공! 감사합니다 우선 도망칠게요 아이고 빨리빨리 도망쳐야겠네요 어허 어허 오 시체가 사라졌네? 아 그거네 죽은 척하고 차에 탔네 이새끼 여기 탔구나! 야 인마 이거 오 차가 다 멈췄어 어 방금 뭐지? 방금 뭐지? 오 차가 다 멈춰 오 허허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가끔은 멈춰 이게 뜬금없네 자 여기로 갑시다 아냐 나 지금 미션중이잖아 자 우선 경찰을 떨구고 미션을 해야겠습니다 자 저 숲으로 갑시다 숲습습습습습 오케이 됐어 자 비키세요 사람들이 시누구시한거 봐봐 지낸새끼는 진짜 면허 다 취소시켜야돼 아아아아 아씨가 자 너 내려 씨바야 야 야 내려봐라 와 이쁜데? 오씨가 흐흐흫 놀라 오 놀란거 봐봐 얘들 놀란거 봐봐 안놀란척 방금 쫄았잖아 야 안놀란척오래이씨 출발 어우 태닐 해 오 나는데 왜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나 왜 여기있었죠 여러분들? 아 맞다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또 깜빡깜빡해버렸군요 자가자 왓더씨 아 진짜 이 모든게 나를 화나게해 야 아 내려봐 내려보라고 내려봐 아이씨 진짜 아 짜증나네 진짜 너 내려 아잇 아 짜증나네 왜 앞차 왜기는 안가 아잇! 뭐야 아잇! 아잇! 도와 주세요他的 도와 주세요 아완맹 으유 estab 너 where are you at thiscents 자아하, 제가 죽어갑니다 어이씨 아씨 뒤질래? 오호 야 이거 야 이건 정당방이잖아 와 너무했다 진짜 아 야 정당방인데 아이씨 이렇게 된거 이 개핀즈 스토로라이카 스토로라이카 아이씨 이렇게 된거 이왕 어? 이왕 이렇게 된거 이왕 치자 사고 어랫 자 저는 야 여기 주차하면 안되잖아 뺍시다 그렇지 그래그래 오 괜찮겠는데 여기 자 스톤투 와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하더더더더더 아 쏘리 쏘리 어 괜찮아요 당신 이제 군대 안갖어도 됩니다 야하하하 이러면 안된 아 진짜 이러면 안 돼 뭐다가 너 지금 미션 중이야 어차피 옆길을 세냔 말이야 뭐 선들인 너의 옆길을 세는 것보다 미션 깨는 걸 보고 싶어한다 그 잠만 어 저 빨간 차 여러분 오토바이 조금만 진짜 가져야겠습니다 이건 내가 제가 다른 건 포기할 수 있어 저 앞에 있는 흰차 슈퍼카보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2차선에 있는 이 오토바이가 너무 탐스러워 탓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시샘하는 거 봐라 저 시샥 넘으새끼 저 이것만 빼고 갈게요 이것만 빼고 드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 와우 나이스 감사히 탈겠습니다 어씨피 승차가 미치구요 야 내가 내놔야 야 내놔라고 아 이미 피로 범벅 됐네 에이 c 그냥 가야겠다 헤라 모르겠다 그냥 가야겠다 오 이쪽 음 음 아이씨 뭐야 왜 이렇게 나보다 빨라 비켜! 내 글등이다! 내 글등이다! 별 두개짜리 별 벌리 없이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헷클짝 누가 거기 있으래요? 어? 사람 아니야 사람은 말이야 막 이런 데서 막 함부로 앉아있고 그러면 안돼 내가 여기 보안관이거든 자 이 정도면 나를 누구나 찾을 수 없을까요 음 좋아 어? 저거 우주선인가? 아닙니다 아 완벽해 야 근데 이거! 어! 그냥 하나 둘 셋 한번 찍는다 하나 둘 셋 그 언제나 돈 없나 돈 없나 돈 없나? 쟨 아무것도 없건 경찰도 따들렀으니 이제 출근을 해 볼까? 흐헣... 흐헣 흐헣 흐힝GU-ii sized 흐힌 craw 집에 가자구요 안 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아니야, 이런 거? 그래, 칼고바를 훔쳐야 하는구나? 잠깐만, 그래, 칼고바를 훔치는 건에, 미션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알겠어 깨바아아악!!!!! 아니 아니 포, 포, 쉣 아니, 포, 포, 쉣 쉣, 만달라 아, 씨발, 만달라 날렸네 알겠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탈게요 택시 잡혀있군요 와우 네, 씨발 놈아 거기까지 가세요 어우 방금 뭐야, 깜짝 놀랐네 괜찮아 고쳤다고 고쳤어 잠깐만 씨발 카고밥 훔치라는게 여기 들어가서 카고밥을 훔치라고? 말도 안되는 뿔끼끼끼끼뽀씨사 야, 혼자 못해 이거 이거 하려면 그래, 택시버그 쓰자 택시버그 택시버그 쓰면 돼, 택시버그 많이 비켜봐라 어, 씨발 이게 아닌데 아닙니다 죄송한데 당신 얼굴이 너무 드리밀었습니다 비켓샥놈아 이게 뭘 여러분, 뭘 눌러야되요 이거? 택시 하려면 택시 하려면 뭐 눌러야되지, 인가? 이게 아닌데 이게 뭐 눌러야되지, 여러분들? 큐누나지고 택시미션 택시미션 어떻게 하든, 이게? 뭘 눌러야되지, 이게? 이 맞는데 버그 걸렸어요 아, 버그 막혔어? 버그 막혔다고요? 택시버그? 아니 작년까지 갔었는데 큰일났군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Wagner 택시버그가 뭐냐면 택시 손님받기 미션 있어요 그거 받고 이 들어가면 안거- 나중에 걸려, 나중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바로 떴는데 자, 까고밥 까고밥 subdivision 안되게 콩홀밤이 바비 오! 정원 가져 심버거운거? 오우 나이스 빨리 타! 가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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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우라봐 우라봐 우라바라 ou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비행기 비행기 없으면 돼 비행기 없으면 돼 자 이 비행기를 어떻게 훔치냐 이제 막 뒤에 비행기 따라 붙은데 이거 자 일단 탱크에 안 터지는 게 감사해요 이제 미사일 날아와서 격추 당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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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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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슈발 으아아! 딸낫다 딸낫다 허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미친 거 아니야? 우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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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좌우로 건너러내라면서 가볍게 비워줘야지 으허허허 아이타아야 잠깐만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얘가 병신이네 야 그냥 가만히 가면 돼 하헤헤 으아악 으악! 메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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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으아하!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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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로 가이소! 야! 다행히 아직 한 대가밖에! 안 따라왔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헤헤 자식 포기하시기 응? 포기가 떼도 되지 않았어? 미사일 탈 동났잖아! 호! 좋아 총 쓰고 싶다 좋아좋아 헤헤 병신아 나랑 나의 거도가 달라 네? 나랑 내가 다른 자만 바로 거도가 달라? 으하하하 이 거도 비만 같은 녀석 으아아아아아악! 으아하하하하하하하 미안해! 미안해! 요 똥통한 겨우랑 통통한거야! 으앙! 우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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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커루아어어어어어어 우엥! 좋아! 흫 난 꿈을 꾸어쥐 내가 기면 지기라 가참 헤헤 꿀꺲꿀 저기 날라오는 거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 그래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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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올려 곧 올려 곧 올려 오야 좋아 야 야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응매 야 좋아 별 떨어지고 있어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무식한 녀석 조절 정말 못하네 이 새끼 화장실 가면 다 오줌 튀겨놓을 녀석이네 이 권총 녀석 내꺼는 모신 나각이다 우왔네!! 좋아 쭉가면제! 쭉가면제! 으허 워AV 소우! 우żyLR sla 좋아 헹. 멀어지고 있어 좋아. 경력공 OK 아주 완벽해 자 이걸 이제 안전하게 안전하게 앉으면 되는거지 이 미션이라 쉽지 실제로 여기로 가져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오케이 훔쳤습니다 예고로 또 한탕 해야겠지 하누님 왔습니다 자 여러분 추천만 즐겨찍게 하세요 착륙 잘해요 여러분 헬리콥터는 정말 착륙이 매우 매우 이지하답니다 이지 앞으로 가죠 자 이지야 이지 자 앞으로 가면 슬슬 내려갑니다 고도 낮출 때가 됐어요 헬길 착륙은 되게 쉬워요 자 10단계롱 자 슬슬 이제 고도 낮추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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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고도 낮추면서 천천히 내려가 낮추면서 내려가는 거 보이죠 H 보이죠 H 아가씨는 H 좋아해 딱 저 H 딱 저 관투공이 딱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척 들 어 어어어 어 자 다시나시나시나시나시나시 자 간다간다간다 조금모 2009 완벽해 야! 개 잘했어! 호호! 근데 아, 야! 아, 씨발 쟤 여러분, 보이셨죠? 앞으로? 자, 앞으로 가야 되네, 아... 호호! 완벽해! 호호!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자, 이 카고밥은 내 밥이군요. 카고밥 훔쳐오는 건 족밥이잖아? 하하하하하하 음, 하나의 실패 없이 하나의 워치 없이 가져왔다 합니다. 오케이. 어, 이것도 웹사이트에 비행기를 구입할 수 있잖아? 구입을 해봐야겠어. 인더넷. 여행 및 운송 비행기를 알아보세요! 와우! 미친! 르로코 디럭스! 와, 제트기! 베슬아! 야, 쩐다! 내가 살 수 있는 게 제일 선 게 바로 이거네. 24만원 비싸, 비싸, 비싸 비싸, 비싸 자, 이제 또 뭘 훔쳐야 되는 건가? 자, 미션을 보자고요, 또 소형 잠수함! 이것도 훔치라고? 미친! 마, 숨 지는 건 다 내가 아는 거군. 이게 저, 카고밥 타고 가지도 되지 않나? 아니야, 괜히 가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래, 여기에 주차돼 있는데 아이템, 내 차로 타자고 아, 너무... 너무... 이건 너무 하잖아? 저, 기다려. 기다려서 또 차를 하나 세벌자고요. 마침 저기 차가 오고 있군요. 빨리 와, 빨리! 늦었잖아! 택시 같은데? 야! 아이씨... 도망가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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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leeoGG癁ße GI This is here? 오케이 와 깨끗한 차 보세요 아 내가 막 써보니까 내가 원하는 차가 아니야 그냥 이거 타자 어 잠깐만 어 별 떴네? 그럼 가져가면 안돼 저기에 분명 블랙박스가 있을 것이야 자 갑시다 아 정말 좀 사서 고생한구나 아이고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뭐야 뒤에 경찰 하잖아 병신 야 8km야 8km 솔직히 택시를 타거나 전라빠른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래야 돼 야 아니면 그래 저거 어딨어 이거 차고 차고 차고에 내 차 있는데 아 차고 가져야 되나 이거 야 내 차 내 집 가서 차고 뒤지자 제가 튜닝한 차가 있거든요 그걸 차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차고에 차가 있잖아 내 리버티 차고 가져 리버티 아 이름 정말 사랑스러워 자라면 동성겹치잖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휴 네 쟤 리버티 타고 가면 됩니다 리버티 어 좋아 쯌이킥무노간 뱃살 라운 응? 뱃살 라운 경찰나무시야께들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더 낱만먹는 야식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가자 리버티야 리버티 아아 잠깐만 약간 여기가 이 차가 오프로드 차가 아닌가 보니까 약간 휘청휘청 거리네요 그거는 이해하세요 따하앗! 아 씨발 걸어가는게 더 빠르겠네 아아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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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곧 버릴꺼야 이제 곧 버릴꺼야 그 퓨허어어어어 나이스 주차였어 아 다왔다 헛 헛 다왔어 저기 내 집이 보이는군 저기 주차되어있는 엄청나게 멋있는 내 차 리버티를 타고 소형 잠수함을 훔치러 가겠습니다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뭐하네? 아씨 꽤 멀잖아 비켜! 으아 아니! 박사님 저! 박사님 저! 박사님! 박사님이 검은조직 보스라면서요? 아니라고요? 알았다 두사람 있었네 한사람이 줄 알았는데 여깄다 여깄다 좋아 나와라! 리버틸eded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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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오 어 내 집인데 이거 오우, 유 노, I'm listening to you, 스파인리아 내 절 있어, 이 시X놈아 내 절 있어, 이 시X다발이 새끼야 내 리버티 어디갔어, 이 시X농농아, 이 개새끼야 아, 이 시X, 오, 이쁜데 아, 야, 내 리버티가 어디갔냐고! 내 피와 땀이 스며들어 있는 내 리버티! 이 시X농이! 하아... 시X 지도에서 봐요, 압류보관소? 여기에 넣은 건 확신해 여기 있으면, 내 집에 넣으면 내 집에 있어야지 왜 압류보관소가 있어 내가 차를 넣고 지금, 어? 아이, 저장하고 끝냈는데 그냥 갑시다 택시를 불러야겠어, 너무 길어 여기가 어디 어디있다고 압류보관소 있다고? 아이, 믿어본다 없으면 다 블랙 먹을 거야, 알겠어? 에? 있으면 고맙고! 없으면 블랙 넣겠다 택시를 부르자고요, 빠르게 가기 위해서 여기있다 빨리 와라 자, 우선 저장했습니다 있으면 고맙고! 없으면 블랙 할 거야 그럼 끊어 아, 좋아 기다려, 이제 온다 기다려, 이제 온다 스물 만지니장 만지니장 하나가 분명히 올 거야 오케이 야하! 여기 있군 글로 갑시다! 가자 가자 성남자님 고맙습니다 하... 자, 과연? 고맙다 고맙다 자, 과연 나와요! 뭐지? 비버타? 이건가? 여깄다! 와아아아아아 헤헤 헤헤 반년 리버티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압류보관소에 있다고 그게 왜 내 집에 있습니까? 헤헤 리버티다! 바다! др dispatch 뒤헤 o 2000은 당신들에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험악하게 분위기 만들고 분위기 좋같이 일부러 만든 다음에 다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드기 틀리면서 어휴 저 새끼 뭐 인 만산 새끼 라고 딱 이미지를 만든 것이죠 크아 나의 리버티! 워어아어와 애 앉혔어 뭐야 친척했다고 아씨 여기 멋있죠 리버티 속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탈 수 있는 탁 아니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와 드리프트가 정말 멋집니다 아웃더 이어 트리플 크라운 트리플 킥 저기 치목치목하는 것은 부딪혀줘야 됩니다 스트라이크 자 다가갔어 와 역시 차는 이게 최고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히캬아악 호호우 왕왕왕왕왕 히캬아 에헤 다가옵니다 속도 진짜 빠르다 야 최고 최고 짱짱맨인데 지존 지존 맨인데 지존 지존 맨 그렇지 물내신 눈물린것 같습니다 가볍게 사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윽 쫙 피해주고 크 속도 보세요 미친거 아닙니까 이거 저거 왜이렇게 좋아 운전이 뭘 많이 눌러 그냥 하다보면 되는거지 뭐 자 다가왔어 거기 경찰제도 없어져 지금 와 속도 미쳤다 진짜 크으으으 으으으 눌러 다가왔어 뭐야 저 대가리만 둥둥 떠다니는거 좋았어 잠수적을 손에 넣으세요 알았다 중계방 얼렸어 좋았어 잠수적을 손에 얻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죠 아마 이 배 쪽으로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도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모릅니다 총을 꺼내고 그나마 그래 뭐 반란군은 역시 AK보리세븐이지 휴 좋아 어? 어? 탈퇴 탈퇴 이가 새끼야 죽을래! 건망진 새끼 나와서 존댓말을 붙여 어? 어이없는 새끼군 어딨어? 뭘 어디로 와야 돼? 이건가? 내려나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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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거잖아 아니 이런 종을 시발 너 혼자 가질려고 했어! 시발 시발 로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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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오웅 이건 1인칭이 안되네 어허 우와 1인칭 봐봐 아 이게 안에 들어가야지 1인칭이 되는구나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됐다 자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저기구나 자 갑시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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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무서워 그래도 심해 공포증이 많아요 사람들이 오우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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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아, 깜짝아. 부딪힌 소리구나 야, 어떻게 올라가,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잠깐만 올라가는 방법이 뭐지? 아, 시프트네 아, 깜놀했네. 아, 올라가는 방법을 몰랐었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쪽쪽 갑시다 솔직히 메이웨더, 파키아오 너무 아까웠어, 경기가 그 경기가 나도 몰랐거든요 그 경기가 있는지 그래서, 메이웨더는 알고 있었는데 파키아오는 누군지 몰랐었어 근데, 그 둘이 경기하려고 거의 10년 동안 막 막, 교섭했었어 갑시다 잠깐만요, 진짜 아, 잠깐만, 아유 아, 이거 짜증나, 이거 아이스태라 하면 시프트너면 막, 저런게 또 아이 근데, 그게, 메이웨더가 파키아오한테 그, 한 가지 제안했어 이 경기가 성립되려면 뭐야 약물검사, 도핑 테스트 이런 거 해보라고 그, 하나 해야 된다고 근데, 파키아오는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안 하겠다 하다가 마음 바꿔서 했다가 또, 또, 한 번도 이번엔 또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랬었죠 아무튼 갑시다 뭐야 돌, 돌핀? 야 뭐야 돌핀? 깜놀했네 사람 뒤지는 줄 알았네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느려 어어, 어어, 아이씨 돌핀 소리 같아, 돌핀 야, 이거 그만 좀 잠수 shantar 아이고 오, 돌, 돌고네 야 딱 봐도 돌, 오 sen 그거네 요다 하고 이걸로 딱 튀어 주십시오 저, 헬기가 준비 되어 있네 바로 이거야, 어? 플랜이지 있어야 돼 작전이 있어야지 뭐 택되고 들어가면 이제 죽는 수준이에요 옛날에는 Messenger 쥐 뭐야 아 보이네 저 놀았어요. 얘네랑 람보가 그냥 작전식에 딱 들어갔다면 이제는 플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전이 필요해요. 갑시다. 어째 뭐 떠있는 것 같은데 저거? 그러니까 이게 콘솔하고 PC 조작감 차이가 있죠. 콘솔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콘솔은 막 그 되게 편하게 돼있어. 아 물론 손에 익은 사람들은 편하겠지만 PC로 하는 분들은 콘솔 키가 그 조작 그 콘트롤러가 익숙치 않고 또 콘솔은 막 진동까지 있어. 진동이 있어 진동. 막 부르르르 떨고 근데 이건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와 이거 진짜 이거 좀 쉽게 깼네요. 옛날에 진짜 이거 잠수했는데 올라오는 방법을 몰라갖고 망했었거든요. 오케이! 완벽해. 호호! 흐헣 나 땅 나 울려 땅! 길을 헤메셨나? 맞다. 맞다. 이것도 중간에 꺼내죠. 흐헤헤헤 당첨됐다! 흐헤헤헤 인형 포기 된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구나. 야 근데 이거를 들으려면 저 줄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 거야? 와 진짜 오 실컷하네요. 패드는 어떤 페인트가 좋아요? 화... 화이트요. 아앗 아닙니다. 가자! 가자! 레츠고! 근데 리버티는 리버티는 다시 250달러 주고 찾아야겠죠? 자 갑시다. 자 근데 우선 녹화 영상 끄고 갈게요. 시청하실 게시기 부탁하고 더 영상 좋을 것 같아요.